수압변기 교체 후 물 안내려가서 난리난 현장입니다 요즘 병기는 막 사람을 보면 막 지금처럼 뚜껑이 열렸다 물 내려가라 최고급변기 물 잘 내려갑니다 아주 좋아요 수압변기 교체 후 범프 설치 완료한 모습입니다 범프 멈췄어요? 멈췄어요? 오케이 한 번 더 내려 볼게요 오 좋아요 우와 잠깐만요 멈춰나 봅시다 멈췄어요? 멈췄어요? 오케이 알았어요 철수 네 멈췄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